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유세리입니다. 2월 13일 화요일부터 2월 18일 일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보 기간 동안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 살펴보시죠. 14일에 제주도와 남해안에 빛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15일 오후에는 강원도 영동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17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빛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18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